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마시며 상한 맘 돌보네 이거 수염이 뭐예요?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하여 됐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지 좀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I am yours 그렇죠?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불을 누리든 누리지 않든 원하는 것을 이루든 성취하든 성취하지 못하든 그냥 이름 없는 꽃과 같은 거고 나로 인함이 아니라 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삶이다 삶이 삼다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 주로 인하여 내가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